너 오전 내내 이 새끼야 형이 앉아가지고 너 얘기했는데 너 귀 간지럽지 않았냐? 너 날마다 돈 없어가지고 힘들다고 돈 좀 벌고 싶다고 아 이놈 코로나 이거 그래 너 아까 전에 팔레트 얘기하다가 너 중간에서 사라졌잖아 네 한 달에 저기 뭐야 그 급여 얼마 받지? 이 실직 거야 임마 그래 일하면서 받는 급여 250 적은 돈은 아니야 너네 이에 적은 돈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그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아직까지는 해도 돼 언제든지 기회는 있으니까 형이 아까 제 팔레트 일을 했잖니 형이 이게 돈 하나 안 드리고 자본금 130만 원 갖고 한 거야 한 달에 400, 500씩은 벌었어 그때 당시에 자 그리고 또 부가가치가 있어 그거 말고 이제 인천 시내에 올라오면 인천에는 여기 공단이 많아서 공장에 가면 나무가 많아 나무 이제 외국에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 이렇게 뭐 뭐 기계가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게 들어오면 팔레트로 들어오잖아 그치? 팔레트로 들어오는데 공장 기계 같은 경우는 그 뭐 하다못해 뭐 뭐 수천 수천 톤은 아니어도 몇 톤씩 되는 그 기계를 지게차로 뜨려고 그러면 나무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이제 그런 기계가 이제 들어오면 공장 안에 기계를 내리고 나면 나무가 한쪽에 쌓인단 말이야 그거를 돈 주고서 버려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공장에서 돈 주고 버려야 된다니까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공장 창고에다가 그냥 막 수북히 쌓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치워 그러니까 네가 형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팔레트 공짜로 갖고 오고 저 쓰레기 치워드리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야 저 쓰레기 치워줄 내가 쓰레기 치워드릴게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나무를 다 주워와 그리고 그거 갖고 팔레트 만드는 거야 그러면 개당 얼마씩 받냐면 내가 중고로 쓰레기 주워다가 팔았을 때는 4천원 5천원씩 받았는데 내가 파레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팔면 그때 당시에 13,000원 정도씩 받았어 그러니까 전부 다 돈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형이 아까 전에 너한테 뭐라고 그랬냐 평생 남 밑에 들어가가지고 일해 먹고 내 노동력으로 월급 받아 먹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형은 옛날에 형이 옛날에서부터 포장마차 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억이라는 돈을 벌어본 사람이라고 형이 얘기하잖니 그러니까 형은 쫄딱 망해가지고 28만원 밖에 없었어도 내 재산 전부 다 경매로 날렸어도 형은 남 밑에 들어가가지고 일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왜? 아 내가 미쳤어 월급 거 뭐 백 몇십만원 200만원씩 받고 살게 그래가지고 형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 차라리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게 낫겠다 근데 쓰레기를 줍는데 똑같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처럼 종이 박스 주소로 다닐 수는 없잖아 돈이 안 되니까 그치? 그렇지 않니? 돈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 깃바닥에 저 쌓여져 있는 저 고급 바레트를 내가 그냥 주워다가 그냥 팔기만 하면 개당 4천원 5천원이야 그래서 내가 저거 주워다가 팔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로 다음날 실행을 한 사람이야 벤츠 600 끌고 다니던 놈이야 어느 날 갑자기 벤츠 600 쳐박아놓고 앉아가지고 150만원 주고 130만원 주고 20년 넘는 트럭 한 대 사가지고 쓰레파 신고 쫄티 입고 그리고 공장 돌아다니면서 그 파레트 주워가지고 앉아가지고 싣고 다니는 놈이야 남자놈이 남자놈이 막 그런 근성원이 있어야지 그래야 성공을 하는거지 그러니까 형이 오늘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너가 그쪽 고물상 쪽에 일을 하니까 뭐 어느정도 이제 그쪽 계통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러면 그래서 형이 너 지방에서 있어봐야 별로 돈 안되고 그러니까 인천에 올라와서 하다못해 할거 없으면 자본금 하나도 안드는 한 200만원만 갖고 있으면 돼 150만원만 갖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파레트 주워다가 팔고 나무 주워다가 파레트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거는 신품이잖아 그치 주워다가 파는건 중고고 너가 직접 제작하는건 신품이야 그래서 그건 14000원 15000원 그게 벌써 시방 몇 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하다못해 천원이 올라도 더 올랐겠지 물건값이 있으니까 그치 그렇게 해서 인생을 바꿔야지 어느 세월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5년 일하고 10년 일하면서 앉아가지고 월급 250만원에서 올라봐야 300만원 밖에 더 오르겠어 그래서 남자는 성공하려고 하면 내가 내가 지금 처한거에서 어느 날 갑자기 판을 한번 확 뒤집는 그런 용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놈아 너 저기 뭐야 그 여기 큰손이한테 물어봐 너 얼굴에 인마 돈이 붓게 생겼나 돈 안 붙어 형도 너나 이때 그랬어 형 허리가 24였어 따노 지금은 뭐 임신 9개월 반이지만 옛날에 몸 죽였어 허리 허리 24에다가 여자들도 허리 24짜리 없었어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판을 바꾸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돈살이 붙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돈살이 얼굴에서부터 얼굴에서부터 붓기 시작을 한다니까 돈이 붙으면 얼굴도 바뀌어 그러려고 그러면 너가 바꿔야지 알았지 오늘 형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너 인생을 어떻게 바꿔줄런지는 모르겠다 니가 곱씹어가지고 너 스스로를 당금질하고 한번 아 남자 새끼가 한번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니 어 이거 한번 판 한번 돈은 없어도 한번 바꿔보겠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켜 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너가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후회는 안 할 거야 오케이